쭈쭈쭈 아이고 집이 뭐니가 좀 절간보다 더 조용하니 절에 가면 경기 있는 소리가 난다 쭈쭈쭈 늘어둬서 죽어버라 아이고 그 괴롭게 자꾸 거시지 맙소게 하도 거시 누난 가위도 아방만 어디 저 울래에서 들어오는 소리 나면 인혁집에 쭈쭈쭈쭈 들어가 뱀쑥이게 거 우리도 강생인 혼마리 더 키워볼까 아이고 쫌 혼마리 키우미 말줌이시 그게 또 키우고 말고 그렇게 이수가 그는 자꾸 영 아장미식은 먹을 것도 헛설 사료라도 떼대민 거르다 주고 시다지 뭐 중명신 손도라 영어멍 헛설 중싱이나 사람이나 양 인혁 애끼고 인혁 좋아하는 건 다 알아 그는 그저 아방미식은 월라트기 그저 미식을 죽구지 아님쩐 그저 큰소린 내와 불고 그저 해논한 쫑쫑쫑쫑 해논한게 이젠 쫑도 아랑 아방 자리서 와가면 인혁집이 더 크게 들어와 나오지 아님 숙이게 그게 아니고 이사름은 아명이도 자기가 사춘기가 오던 감신 걸 했죠 아이가 원 아이가 좀 고개 숙인 거 담고 기신이어서 짝이어선 그거라 짝이어선 짝이어서마나 어멍신든 건 아니옵니다 난 그저 절이서만 아가도 그저 핥닥핥닥 하면 그저 올라탐지기 그저 주황일에 감장도라 절에 감장도라 다 그 힘쭉에 아방신디만 그는 거라 다 중심도 아는 것 중에 인혁에 이끼는 거 아니에 이끼는 거 이놈시끼가 이거 저러게 집에 가자는 난디 동! 아이고 그 성가시게 의지맞어 아이가 아명이도 나도 요자기 동카름 돌당보나 아이고 나도 우리 쫑신디 어떤 잘 헌우랜헤이도 그디 저 육지서 오란무사 젊은 두갓게 저 살지 아님 수가게 그지 아이고 아이고 그디 뭐난 서뭇 강생이 등에 업원 서뭇 뚜데기 닮은 거 그걸로 앞으로 감아간다 이런 거 난 아이고 저디 참 지뿐일리선 어떤 아기 어떤 안왕감신가 의연 가차울디가 목을랑 톡 크게 강생이 그디 찰리 닮은 거 형 배에 톡 크게 해온냥 아이고 강의연 저 운동달러면 동네 걸음신대다기 그것뿐인 줄 알았나 경안이도 요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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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낭 아래 앉았던 욕대를 했어 세상에 강생이를 유모차에 퇴왕냈 세 아이고 진짜로 발맘직하게 해야지 어느 정도로 해야지 발맘직이나 마나 요샌 점 인혁 식솔로 생각하여 영 못떨 잊저간다 생일잔치에 이어간다 어디 유치원 보내간다 점 연날 남지 아니여 영 요새 사람들은 금히임진 힘쑥에 거난 연날삼이신 애완견 애완견 불렀지만은 요샌 그치룩도 아니 부르고 인혁 내 식솔로 그저 인혁 살아가는 인생에 참 당신은 나의 동반자 참 동반자 서방각심한 동반자가 아니라 걔나 걔한테도 당신이 이런 곳 나 걔난 그런 심정으로 이젠 양 인생을 옮게 살아갈 인혁 식솔로 생각해 놓은 난 걍헌은 거다게 나도 원 유별라 유별라 유별라게 베레당도 걍들 생각하 멍신 저 동물를 애키고 사랑하는 마음 그 가지는 게 미시고 잘못된 일이 꽈기 걍헌은 난 원 걍헤이형 댕기는 것도 인혁들이 다 인혁이 헐만허난하고 그런 몸이시는 하는건디 난 딱 하나 원 닮아 뱀직 아니엄기 주다기 걍헤이형 댕기믄 그거 미시고 영 댕기믄 폐변이라도 하면 잘 치읍고 점 인혁 식솔이 어디갖냐 무식어 실수라도 하면 조성호입니다 인사라도 하고 그걸 잘 가냥을 자격이신 사람들이 그자 아깝다 아깝다 뭐 그야 아주 인혁 허구정 아니엄은 턱 허겐 놈 아니밤식 하버댄 그 철이도 아니엄가고 그자 예뻐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멍 걍헤이형 댕기는 건 그건 책임감이 의신난 행동이엄 봐집니다 그것뿐인 줄 알았나 1년의 미신 뭐 되껴 보는 강생이가 몇 십만 마리여 검신 한자로 좀 배운 소리로 포리부동인가 무슨 건가 사람들이 겉허구 속이 너미 떴나 신코아구아 어멍도 호설퍼 치는 강 들이네 게불이 인혁 식솔이 은 식솔이 너멍 그자 도랑댕기당 어디 저 여름 휴가라도 왕 어디 가지 민 사무즈 소섬도 양 여행들 왔땅 겉이은 좀 내버려둔 가분한 그 수정도 이제 이거 큰일이고 걱정이 아니네 임수다 그 난 양 이거 나 집들에 들어가 불구 아방 그저 어디 나가는 거 닮으면 그저 집 밖으로 나만 이래 화룩저리마룩 어멍만 촛고 기엄죽이 무시 기장 이제 나도 개까지도 나를 그냥 우식해봐브롬단 맞냐 아냐 아방에 그 생각으로 난 쫑냥 자이 아이고 얼만이나 영뚝허고 점 미식어 물을 중하라 어멍 화설 속상한 거 닮으면 낑낑어멍 그저 어멍 똥내로 왔나 낑낑어게 어멍 속상이었구나 하고 그저 어멍 살이라도 딜렁 나가가면 인형 먹을 거주는 얼만이나 고마워 개경 핥타 안 핥타 온다 하고 종이 자이가 어떤 나인 중 아람쑤가 다 압니다 중신기능 말만 못고람쑤 다 알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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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한번 보자 너 종! 아니 그만 성가시게 없을게 그만 성가시게 족족 성가시게 해서 집으로 인형 집에 들어가게 남아 이거 아예 베리지도 않으네 이젠